사도들은 항상 누르면 예수님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걸어다니는 복음의 자판기 같습니다 그냥 꾹 누르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가 다른 버전으로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박식한 그 시대의 당대의 엘리트였지만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딱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깃발을 흔들지 말아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흥분하고 신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교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 없고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핍박도 죽음도 협박도 통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복음의 힘으로 정면 돌파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시대라고 펀고 лав수 빈